안심이라네요. 안심하고 돼서 살 안좋아. 나 좋아하냐? 너무 싫어. 아니요. 그냥 웃어줘야지. 어쩌겠나 봐요. 아니,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. 애들하고 애들 내놓사고 말하자. 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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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. 여행사에서 가는 코스입니다. 아니요. 여기는 저기 태우기가 지금 왔던데. 우리 여기에 상점들하고 계약이 돼있으니까 뭐 사시면 우리한테 커미션이 떨어져요. 경치 좋죠? 나. 여기도 들었어. 여기 커피에 이 온도 있잖아. 도대체 어떻게 편히 와. 진짜 그치. 음 으 엄청 세게 보인다 거야 이리와 저 왕땄만 사랑 많이 래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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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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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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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연습해가 왔네요 ㅋㅋㅋㅋㅋㅋ 이 차분 이 차분 요새 머리 wield 고추 고추 나는 회의 희생 선보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환하게 안 나오신 사진.